안녕하세요. BJ봉채 따라오는 정책자가 오늘은 46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2017년 10월 17일. 네, 안녕하세요. 완전히 가을이 됐어요, 날씨가. 그죠? 아침은 살짝 춥기도 하더라고요. 네. 연합팬님 오자마자 별풍선 3개 2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대 3, 2, 1. 5부터 하셨어야죠. 5, 4, 3, 1, 1 하셨어야죠. 네, 장민자 회원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네요. 네. 조금 전까지 저는 이야기하시다가 제 방송 중이라고 해서 좀 이따 다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요즘 오니까 저희 협회 스태프들도 감기를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감기 어떠세요? 감기 안 걸리셨나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고요. 예방주사 맞으시면 맞으시고요. 많이 많이 준비하시고 요즘 저희 전문의원들이 좀 많이 조금 추궁기에 추궁기. 비수기죠. 비수기. 정부 과제는 거의 다 네, 거의 다 네. 감기 들었을 때는 떡볶이 매운 거 이빨이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혼자 하면 되는데 저는 예전에 겨울에 감기 걸리면 스키장에 갔어요. 스키장 스키장, 요즘은 좀 이르긴 한데 스키장 가서 하얀 눈 위에서 스키를 타면 감기가 낫더라고요. 자외선에 살균이 돼가지고 감기가 낫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죠?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하고 매운 떡볶이 실컷 먹으면 감기 떨어져요. 그죠? 연합회님. 감기를 떨궈주는 매운 조수 떡볶이를 팔아보세요. 네, 연합회님. 모든 영업에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 그냥 맛있는 조수 떡볶이가 아니고 독감을 예방해주는 조수 떡볶이 이렇게 해서 팔면 잘 팔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사설이 좀 길었죠? 오늘도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볼게요. 지난주 방송 때 추석 연휴 때문에 기자들이 일을 안 해서 트렌드 뉴스 위주로 비주얼 뉴스를 준비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비주얼 뉴스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진이 들어간 뉴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네이버가 얼마 전에 네이버가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네이버가 일상생활의 모든 환경을 네이버로 연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사진 속에 나와있는 분은 손창현 CTO 네, CTO 분께서 네이버는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주목하며 삶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 검색, 브라우저,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틱스 웨어러블 컴퓨터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검색 사이트라고 했던 네이버가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네트워크에 기술 담당 임원 네, 하여튼 네이버가 굉장히 그 저기 당찬 포부를 밝히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의 앞으로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구글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네이버가 그런 검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됐나라는 거를 찾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런 조사가 있었더라구요. DMC 미디어라는 곳에서 네이버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아니구요. 네이버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기술을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네이버가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네비게이션 어플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이버가 현대에서 만드는 맵이라는 어플하고 제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맵피해서 검색하면 네이버 지도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율주행도 가능하겠죠? 네. DMC 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 조사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6일에 발표했는데요. 2017년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형태와 광고효과 분석을 하는 보고자도 발표했는데 보니까 네이버가 검색이 아니고 네이버 이용자는 쇼핑과 블로그를 주로 이용하는 반면에 다음 이용자는 뉴스와 이메일을 네. 뉴스와 이메일을 주로 이용하시고 구글 이용자는 검색 기능을 주로 쓰는 것을 조사가 됐습니다. 검색 포탈이 네이버가 최고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구글로 통해서 검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일이죠. 그죠? 네이버는 쇼핑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죠. 쇼핑 플랫폼이 되고 있어서 쇼핑 검색하고 그 제품에 대한 후기를 리뷰를 블로그에서 검색하는 형태로 사용 형태가 변해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것보다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과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구글이 사실 핸드폰에 네이버 어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지만 구글은 기본적으로 깔려있잖아요. 그죠? 특히 안드로이드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구글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건 구글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많이 많이 검색하고 있죠.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구글이 구글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핸드폰 플랫폼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어플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 OS에서 네이버 어플을 바이러스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는 네이버는 끝나겠죠. 이게 바로 플랫폼의 힘입니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힘 네 엠파스와 라이코스 를 합쳐서 네이트가 됐지만 망했죠. 네 아 근데 뭐 아직도 엠파스 메일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구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중소기업 드론 아시죠? 드론 네이트 아직 있어요. 드론 아시죠? 드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서 위에서 드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결정하고 이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뭡니까? 드론에 관련된 산업을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로 규정하려 했다는 얘기죠.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지정을 했답니다. 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벌써 몇 개서 온 거야. 채팅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최근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폐업하시는 분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서울시가 그래서 폐업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신흥보증재단 17개 지점 내에 사업정리 지원 전담 창고를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업 정리도 깔끔하고 쉽게 폐업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창고가 문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폐업 신청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도 싹 한꺼번에 정리를 싹 해주는 그런 창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안타깝죠. 망한 것도 서러운데 절차까지 복잡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망한 것도 서러운데 폐업하러 여기저기 쫓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한 방에 폐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점이 생겼네요. 다음 뉴스는요. 더치페이 아시죠? 더치페이 폐업은 접는 거고 휴업은 쉬는 거고 모바일 송금 분할 결제 기술 등을 이용해서 더치페이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김영란법이라고 하잖아요. 부정청탁 및 금융금품수 등의 수수료에 관련된 금지에 관한 법률 너무 어려워. 김영란법 때문에 본인들이 얼마 이상의 밥을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밥을 나눠내는 형태의 핀테크 기술들이 활용된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카드 리더기가 스마트폰에 달려있네요. 아이폰에 그래서 이제 딱 필요한 금액만 계산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건데요. 더치페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답니다. 김영란법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회 문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거든요. 기자도 전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죠. 다음 그리고 5만원 기업 정치 정보 신문의 기자 편집장 편집국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뉴스는요. 금세공 중소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라고 하네요.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인 나보이광학공사라와 금세공 합작법인을 세운다고 합니다. 되게 되게 재미난 일이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10대의 금 산출국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금세공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산출하고 있지만 원제품 형태의 금은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온는데요. 그래서 이런걸 생각을 해서 한국의 세공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의 원자재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금세공 제품을 만드는 것들로 합작법인을 만들기도 했구요.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첫해만 최근에 도매시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주변 사국의 기금속 시장을 공략해서 첫해만 6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봉승 서울주얼리 산업협정자업 이사장님이 지난달에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광학공사와 우즈베키스탄 짱 이쁘죠? 짱 이뻐요. 연합회님처럼 이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금세공 중소기업들이 20여개 정도가 참여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금세공 합작법인을 만들기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이 금이 많이 난대요. 금이 많이 나는데 금을 갖고 금세공품을 만드는 기술은 없대요. 금만 많이 나는거야. 만들기술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금은 별로 안 났는데 세공기술이 뛰어나니까 원자재가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기술력이 뛰어난 대한민국이 합쳐서 합작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초기 자본금 2억짜리인데요. 열심히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세공 중소기업들이 여기 20개의 회사 정도가 참여하고 있답니다. 다음 뉴스는요. 조선업계 아시죠? 조선업계 많이 힘들었죠.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올해도 힘들었고 국내 조선업계들이 그 많이 어려운데 친환경 선박 기술을 발판을 삼아서 활로를 찾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축 만들어 달라고 하는 외국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수주 절벽이라고 그래요. 수년째 배를 만드는 일을 수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주가 줄어드는게 아니고 아예 절벽이라고 하는데 수주 절벽을 벗어나서 벗어나서 다시 조선업계의 활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기존에 있던 그 그 연료탱크는 공해가 많이 나오는 그런 연료탱크였는데 최근에 액화천역과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연료탱크를 개발을 데워줘서 향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제작비도 저렴하고 환경에도 좋다고 해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오염물질이 많이 안나오고 열효율이 높은 선박용 이런 엔진 탱크를 만들어서 이런 탱크를 갖고 만들어 갖고 라인업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배를 만든 수주전에서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탱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게 수주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열심히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바로 다음 주입니다. 저희 기업 아든지조사업 양성과정 교육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원래 이번 달 교육인데요. 추석 연휴가 워낙 길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받고 있구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육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요. 지금 교육 신청을 하시면 10월, 11월 교육 받으셔갖고 네. 내년 정부 과제부터 내년 1월부터 열심히 기업 아든지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 전화 주고 있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음 순서는요. 네. 기업 소개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이거 교육 받으면요. 떡볶이집 하면서도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교육을 받고 11월달에 교육자 자격증을 땄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돈이 안되면 저는 일을 하지 않아요. 돈이 되니까 하는거죠. 연합회님이 제 후배로 들어오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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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할게요. 네. 오늘 소개할게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상담사분들 쭉 있구요.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 마음 쉼터라고 하는 각자의 키워드를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상담사 선택해서 상담사와 채팅을 하면서 텍스트로 문자로 채팅하듯이 이제 테라피 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트루스란 서비스구요. 정체성 컨설팅도 이렇게 하려고 고민 중이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저기 코테라 카카오톡 있잖아요. 거기서 상담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이제 트루스라는 어플이구요. 네. 사업 아이템은 텍스트 기반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텍스트 기반 심리상담 서비스인데 보통 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요. 옐로우 아이디. 옐로우 아이디. 텍스트 기반으로 심리상담을 할 수 있을지를 몰랐는데 행복한 삶의 조건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서비스를 2016년에 논칭했는데요. 현재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섯 명 중 한 꼴로 서비스를 재방문하는 겁니다.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재방문하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 트루스는 비대면 방식으로 얼굴을 보지 않고 50분 동안 한 번 서비스를 받는데 50분이에요. 50분 동안 채팅을 하는 거에요. 50분 동안. 근데 채팅을 하는데 보통 이런 상담들이 이 트루스한 서비스의 매력이 뭐냐면 상담을 하고 싶은데 상담을 제가 질문했는데 답이 늦게 나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어플로 하고 이제 컴퓨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 제가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50분 동안 상담을 해주죠. 네. 그 이제 상담 받고자 하는 고객이 상담사의 프로필과 이력을 보고 최종 선택하는 겁니다. 예. 소속 상담사 중에서는요. 기존에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일할 때와 같은 규모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있나봐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상담을 하다보면 비슷한 상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상담사를 부분 대체할 수 있도록 AI 챗봇 기술을 쌓는 것도 기술을 쌓는 것도 고려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담도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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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상담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정책자금 상담도 로봇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챗봇 채팅 로봇이죠. 채팅 로봇 최근에 무슨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요 챗봇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채팅창이 뜨는 경우도 많이 있고 홈페이지 방문하면 이렇게 채팅창 떠 가지고 하는 것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게 챗봇인데 이런 것들이 주식 수리 할 때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보험 가입 상담도 챗봇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떡볶이를 파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로봇이 떡볶이를 팔지 않으면 다행일 텐데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기자들도 있잖아요. 기자도 로봇 기자가 있어요. 최근에는 로봇 기자가 있어서 야구 경기 중계 같이 특정한 용어들을 계속 써하는 스포츠 중계 같은 그런 것들은 로봇이 대신 써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했던 북경 아시안게임 때도 중국에서 로봇 기자들이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를 읽는 우리 일반인들은 그게 사람이 있는지 로봇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머리를 써서 가장 잘할 수 있다는 바둑도 우리가 구글에서 만든 로봇한테 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이 머리를 써서 로봇을 이길 수 있는 시대는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정치적 상당도 로봇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충격받으세요. 작년자위원님이 충격받았나봐요. 나가셨어요. 어쨌든 트롯스라는 서비스가 있구요. 회원가입을 하면 여기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는 쿠폰을 주니까 한번 이용해 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할 때 하는 거구요. 네. 좀 미안이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되게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아 네. 작년자위원님 핸드폰이군요.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이번 제품도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짜잔!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스마트폰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주는 올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을 3D 프린터로 만든 올로라는 제품인데요. 사진상에 보면 저 파란색 잉크로 되어있는 파란색 색상의 플라스틱 제품이 있죠. 저게 뒤에 있는 프린터로 뽑은 제품이구요. 저 프린터를 뽑기 위해서 이제 실력용 잉크 같은게 필요하잖아요. 잉크가 왼쪽에 써있는 블루라고 써있는 파란색 원료 원료를 넣고 스마트폰과 저 올로라고 하는 제품을 합체를 시키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림대로 3D 프린팅이 돼서 우리 가방에 들고 다닐 수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로라고 하는 제품이구요. 어떠한 스마트폰이라도 실용적인 3D 프린터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많은 3D 프린터가 기존에 나온 3D 프린터가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할 수 있지만 올로라는 제품은 스마트폰 자체가 3D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합성 수지를 처리하는 거구요. 스마트폰이 프린팅 관리에 나오는 필수의 일부적인 필수 부분이 되고 프린터는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남은 빛을 이용해서 사용자 생산하는 물체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구요. 솔리오 3D 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가로는 17.3cm 세로는 11.4cm 정도 되는 건데요. 굉장히 작아서 세계 최초로 가방에 넣어서 휴대할 수 있는 3D 프린터일 겁니다. 올로를 사용하려면 그저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실행한 뒤 만들고 싶은 모형을 고르고 스마트폰을 아무 평평한 뭣에 놓고 올로 라고 하는 프린터를 그 위에다가 덮어 놓고 프린터 위에다가 안에다가 합성수지를 색깔별로 선택해서 부어 넣어 주기만 하면 올로가 거기서 프린트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 주는 거구요. 현재는 킥스타트에서 캠페인 중이고 99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만원 돈이면 사실 한 11만원 12만원 살 수 있죠. 그죠? 검색하다 보니까 실제 이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는 제품이 여러가지 잉크를 넣어서 만들 수 있구요.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네. 정말 사고 싶죠. 아마 구글에서 올로라고 검색하시면 살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연합팬님 좋아하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를 갖고 오고 싶었습니다. 사진 찍고 바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겠죠. 떡볶이를 찍고 3d 프린팅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출력용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죠. 저는 근데요. 연합팬님 최근에 정신미 카페에 올라온 질문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질문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를 뭐해 갖고 왔냐면요. 얼마전에 창업성장 계좌에 선정이 됐는데요. 사업비를 계산하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4가지 올려주셨어요. 인건비 측정해서 현금과 현물을 나뉘던데 현물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를 인건비를 현물로 일정 정해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과 인건비 참여기간을 참여율로 조정해서 예산을 재편상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인력투입 인건비 증가를 신청했던 사업비 총액이 늘어나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연구장비 연구장비와 재료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연구장비에 서버장비 추가해서 사업비를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주간기간 간접비 소유명세 연구지원비 용도를 연구개발지원경비로 작성해 넣었는데요. 불인정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연구지원비의 용도는 무엇을 넣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보면 인건비에서 현물과 현금의 구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사업계획서 쓸 때 없었던 예산을 좀 더 증액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답을 정리해 볼게요. 2017년도 8월 이후부터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은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인건비를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현물은 인건비로 대응해야 하므로 현금과 현물을 반반씩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고요. 협약 전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올리도록 협약기관에서 요청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세목별 학계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율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기간은 반드시 12개월로 해야 합니다. 왜냐면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이기 때문에요. 1년에 2억 주는 과제거든요. 참여기간은 1년이죠. 12개월 연구장비는 수정사업계획서 추가할 수는 없으나 재료비는 연구장비 재료비 장비비 재료 재료비 제작비를 합계 금액 내에서 사합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대신 제작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제 재료비를 연구장비 재료비 안에서 조정해서 재료비는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정사업계획 작성 단계에서 불인정 경비 금액만큼 단 항목에서 해당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금액 불인정 경비 부분을 제외해서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는 사람들이 전문위원들이죠. 이런 말을 알아둘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 교육입니다. 연합패님 그래서요. 다음주 방송에는 연합패님이 올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연합패님이 정신민 카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을 올려주면 어떨까요? 전문위원이 질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기업 대표님인 것 같아요. 자기네가 이번 창업성장 과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거라서 전문위원이 직접 질문을 하지 않게 전문위원들은 직접 저희끼리 알아보고 저희끼리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해결합니다. 한번 저기 연합패님이 질문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합패님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을 하고 그걸 소개드리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 한 가지로 끝! 다음 코너는요. 짜잔! 저희 큐피타컴에 새로운 제품이 올라왔어요. 깔끔 야채맛 닭가슴살 소시지 꼬치라는 제품이고요. 아임 닭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꼬치가 있는 제품이 있고요. 꼬치가 없는 제품이 있어요. 네. 이 제품은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 제품을 먹고 싶어서 추천을 등록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소시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빨간색 소시지 보다는 닭가슴살 소시지를 주는게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늄 소시지 같은 맛과 식감이지만 실제는 닭가슴살이기 때문에 좀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큐피타컴에 등록이 돼서 내일부터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등록이 됐나? 내일부터 판매가 되나? 하여튼 곧 판매가 될 것 같으니깐요. 꼭 주문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저 분위기 봐서 협회 간식으로도 요걸로 대체해 볼까 합니다. 협회 너무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바꿔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일은 수요일이니깐요. 아 지난주에 올라갔었군요. 네. 수요일부터는 수요일날은 저 지금 OJT 교육을 받고 있는 BJ 카이 님의 방송이 있을 거고요. 목요일날은 역시 OJT 교육을 받고 있는 BJ 돌티 님의 방송이 있는데 BJ 카이 님과 BJ 돌티 님의 방송도 굉장히 요즘 재미있죠? 그죠? 저도 전문의원분들이 많이 돌티 님의 방송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강의가 내공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아주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들으시면서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창업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예. 아무래도 아이템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BJ 쭈니 님의 강의는 여전히 연합편 님의 사랑을 받고 있더군요. 다음 순서는요? 네. 돌티 님은 EBS 강자예요. 네. 좋아요.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순서네요. 추천 과제입니다. 오늘 추천 과제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정부 과제들이 많이 이제 마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가 별로 없어서 기업들의 관심이 많이 좀 떨어져 있죠. 성공한 업체들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선정이 안 되는 업체들은 내년을 위해서 기업 몸짱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리 연말이다 보니까 마감할 게 많아서 그런지 조금 조금 한가해요. 조금 한가한데 이럴때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 초에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겠죠. 네. 오늘 추천 과제는요. 짜잔. 뭘 골라왔을까요? 2011년도 제2차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지 이게? 급변한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을 적게 해결하고 R&D 지역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이제 지원 분야는요. 사태산업도래에 다른 AI AI 약간 얘기했죠? 챗봇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사모니터넷 AI VR 등 4차 산업 기술지원사업이네요. 그죠? 4차 산업을 지원해주는 기술사업이고요. 자유공모네요. 그죠? 네. 자유공모니깐 누구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1년 이내에 필요시대 2대까지 가다는데 과제당 1년에 5억원 1년에 5억원 1년에 5억원 1년에 5억까지 지원해주는 엄청난 과제군요. 주변에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자 정리자 의원님 주변에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했던 프로러스트 같은 회사가 이런 과제에 도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챗봇 기술을 도입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 업체 대표님을 알면 좋을 텐데 기사에서 읽은 거라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많이들 고민하고 있지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못 찾아요. 몰라서 못 쓰는 거죠. 하여튼 오늘 추천 과제였습니다. 최근에 그 기업을 봐도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연합회닉 그거 아세요? 그 이마트가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이마트24라고 하는 편의점 사업 네. 무인 편의점이요. 그죠? 제가 지난주 방송 때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그 중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무인 편의점 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무인 편의점 산업을 이마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굉장히 이마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죠. 정영진 회장이 이마트24 그래서 이마트가 조만간 다단계 회사를 만든다고 해요. 다단계 회사를 이마트를 이용하면 캐시백을 주는 다단계 회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앞서가는 회사들은 정말 풍떼지 같지만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까 우리나라 법적으로 법이 원래 보면 민간이 제일 빠르고요. 속도가 그리고 그 법이 제일 느려요. 법이 제일 느리기 때문에 법이 민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세분화하지 못하고 다단계 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어놨을 뿐이고 그 안에서 이제 기업들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단계라고 하지만 실제 하버드대학에서는 정말 뛰어난 마케팅 수단이라고 이미 학위까지 받은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부를 하나날수록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벌써 37분이 지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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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협회에서 화요일 날 저녁때 나와있는 분들을 제가 갑자기 섭외해가지고 방송에 출연을 시켰더니 화요일 날 저녁에 그 전문의원분들이 협회를 안 와요. 다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제로 출연을 시켰더니 다들 도망가셔서요. 방송에 출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시면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는데 연합회님 저랑 떡볶이 먹방 한번 어떨까요? 연락주세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 1636님 예 장민정 의원님 네.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방송 출연 한번 하시죠. 네. 네. 제 섭외력이 약해요. 네. 아니 방송 다 했어요. 네. 아 저기 출연 하신대요. 네. 장민정 의원님 방송 출연 하실거죠? 네. 네. 대답하고 나가셨네요.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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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방송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좀 풀만한 컨설팅 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제출했던 과제들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결과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세금대가 있어서 이번주에 결과가 나오니까 다음주에는 결과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